3부 시작했고요. 스페셜 DJ 주호민 이말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세윤의 영어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작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는 진짜 이상하네요. 지금 그 가운데 뾰족 튀어나오는데 앉아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처음 뵈가지고 네, 보자마자마 바로 막 코너로 시작해야 됩니다. 네, 지금 어색한 공기가 휘감고 있어요. 네, 저는요. 바로 뒷시간에 방송되는 FM영어음악 정은채입니다의 작가인데요. 작가이면서 여기 출연해서 영화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오늘은 또 무슨 만화 또 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새로 개봉하는 신작들 가운데 그런 새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우리 특별히 두 작가분이 오셨으니까 뭔가 관련 있는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하다 보니 영국 잡지 타임아웃이라는 곳에서 선정한 역대 만화 원작 영화 베스트 50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작년에 뽑았어요. 2018년에 뽑은 거니까 가장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뽑은 거고요. 다른 거는 다 그냥 막 개인이, 개인 블로거가 뽑아올리고 이런 게 많아서 그나마 좀 다양한 영화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리스트였어요. 이 리스트로 한번 새로운 영화를 소개하기보다는 특히 두 분은 이제 만화를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만화, 보신 만화도 많을 거고 보신 영화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묻어가려고. 아, 근데 저는 본 만화도 별로 없고 본 영화도 별로 없고 제가 되게 안 보기로 유명한 그게 있어가지고 독서를 끊은 지 한 10년 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주호민 작가님은 영화, 만화 되게 많이 보세요. 저는 좋아해요. 아마 주로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를 주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순위가 50위까지 뽑았잖아요. 그래서 또 50위까지 뽑은 사람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50위부터 중에 우리가 알만한 작품이 뭐뭐 있나 보면 50위는 원더우먼이고요. 아, 원더우먼? 최근 원더우먼이요? 그렇죠. 슈퍼맨 여자친구인가요? 원더우먼이? 맞나? 슈퍼맨 여자친구는 슈퍼걸 아닌가요? 모욕, DC를 모욕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모욕을 했네요. 잘 몰라가지고요. 저는 상관없는데 전국에 있는 DC 코믹스 팬들께 전 결혼한 줄 알았어요? 원더우먼하고 슈퍼맨하고 슬아의 자녀가 한 두 명 있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나 크면서 사실을 알게 됐고요. 좋은 거 알고 계세요. 49위는 300. 300이요? 프리덤! 아니죠. 디스이즈 스파르타죠. 프리덤, 브레이브하트. 그건 브레이브하트죠. 아,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발로 찬을 때는 스파르타고요. 아, 맞아요. 스파르타. 프리덤은 아마 창들고 뛰어갈 때, 브레이브하트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아, 그렇죠. 그때고. 45위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킥애스. 킥애스요? 아, 저도 봤어요. 킥애스. 저는 사실 이런 감성의 영화가 좀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45위밖에 없는 것을 일단은 붕괴를 했고요. 제가 뽑은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알만한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사랑받은 영화들 순위를 보면 42위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31위가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29위가 블랙팬서, 아이언맨이 25위밖에 못했고요. 22위가 엑스맨 2. 2요? 네. 17위가 로건. 아, 로건. 울버린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고백 과정 로건 보면서 울었거든요. 아, 저도요? 네. 좀 슬픈 내용인가요? 로건이 좀 안 좋은 일을 담아나요? 비장이요.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하여튼간 울면서 나왔던 영화가 17위 로건, 그 외에 15위에 윈터 솔져가 있고 캡틴 아메리카요, 14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V4 벤데타가 33위에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화라고 제가 사실 통칭을 했습니다만, DC 코믹스, 마블 코믹스 같은 그런 작품과 우리가 보통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르는 장르,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만화라고 부르는 장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순이고요. 그래서 10위부터 소개해드릴 텐데, 10위 순위보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영국 잡지거든요. 영국 잡지 타임아웃의 영화 담당 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뽑았는데, 10위를 차지한 작품이 올드보입니다. 한국 영화가 있네요. 그게 일본 만화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아마 저는 원작을 못 봤는데, 원작을 본 많은 분들은 만화보다 영화가 낫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대체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인지, 영국에 있는 영화 전문 기자들이 모여서 50편을 뽑았는데, 그중에 10위가 올드보이인데, 더 놀라운 건 11위, 올드보이 바로 한 칸 뒤에 있는 영화가 다크나이트예요. 이겼어요, 다크나이트를. 이게 무슨 순이야, 어차피 뽑는 사람들 마음이라서, 다크나이트를 10위로 하든, 올드보이를 11위로 하든, 그거에 대한 공신력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가져온 순위에 10위에 있다니까 기분이 일단 좋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9위를 차지한 작품은 배트맨 2. 배트맨 2. 펭귄맨 나오는 거예요? 제 기억에 배트맨도가 미셜 파이퍼 나왔던 게 펭귄맨 나오고. 맞아요, 맞습니다. 펭귄맨 나오고, 펭귄맨 나오고, 배트걸도 나올 거예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펭귄맨하고. 배트맨도 나오고. 배트맨 대게틀이 나오죠. 배트윙, 배트윙. 거기서 배트윙이 또 나올 거예요. 아, 비행기요? 네. 나오죠. 이게 1992년 작품이라, 저도 사실 가물가물하고요. 사실은 이게 팀버튼 감독이 배트맨을 하기 전만 해도 사실 이게 과연 성공할까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배트맨은 재미있게 봤거든요, 저는. 그때 저 이거 케두먼이 흑화하는 거, 그 장면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지금도 미셜 파이퍼 하면 제일 먼저 배트맨의 케두먼을 떠올립니다. 저도요. 그리고 대니 엘프먼이 음악 감독인데 음악이 너무 좋아요, 진짜. 신비로워. 대니 엘프먼. 팀버튼하고 항상 같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가 봐요, 대니 엘프먼. 그래서 대니엘 조우민 작가님은 얘기하고 이만한 작가님은 뭐 받아 적으시던데 적으시는 건 나중에 다시 볼 계획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막 적으시던데. 아니요, 저는 오늘 재미있는 거 많이 업어가려고 지금 준비 단단히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10위가 올드보이, 9위가 배트맨투, 그리고 8위가 설국열차예요. 저 이거 진짜 재미있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52 중에 10위권 안에 한국 영화가 두 편이나 있는 것도 일단 굉장히 반가웠고요. 설국열차 저도 이거 원작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래 그래픽 노블이라고 불리우는 그 책을 책장을 넘기면서 보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원작은 원작대로 좋아했는데 영화는 또 영화대로 자기 색깔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원작 영화다 재미있게 봤던 건데 이게 8위더라고요. 그리고 7위가 어벤져스요. 어벤져스 1편. 어벤져스가 그, 뭐더라? 그 헐크버스터 나왔던 게 어벤져스인가요? 2인가요? 어벤져스 1편이 뉴욕에서 벌어졌던 어벤져스 시리즈의 시작이었죠. 다 막 총동원하는 올스타전. 그러니까 사실은 저 어벤져스 처음 볼 때만 해도 약간 느낌 이상했거든요. 그냥 약간 좀 장사 속으로 보였고. 왜냐하면 저는 어떤 원작에 대한 팬심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개별 캐릭터들의 시리즈를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냥 약간 돈 벌려고. 구성이 막 단단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 인기네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보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랬던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죠. 눈물이 좀 약간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저는 갱년기가 일찍 시작돼서. 한 20년 전부터 영화 보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위는 이게 제가 이 리스트를 재미있어 한 이유인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슈퍼히어로 영화도 물론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올드브리 설국열차도 포함되어 있고. 6위를 차지한 판타스틱 소녀백서라고 하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고스트월드라는 게 원래 제목인데요. 이건 사실은 영화도 인디고 사실은 원작도 일종의 인디죠. 사실은 이런 영화를 일단 6위에 포함시켰다는 것도 이 리스트가 좀. 저 이거 원작 만화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이게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이에요. 재미있어요. 그래요? 네. 의외로. 원작과 영화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저는 영화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가요? 스칼렛 요한슨이 스파이죠. 어벤져스. 스파이크. 그렇죠. 블랙 위도. 그렇죠. 저 이쯤에서 김샘 작가님 추천곡 하나 들어보고 나머지 순위를 들어보고. 맞아 듣고 싶은데. 네. 맞아. 그냥 일단 반가운 영화 아까 말씀드린 만화 원작 영화 베스트 50에서 10위를 차지한 올드보이에서 노래를 골랐는데 제가 역시 좀 성향이 마이너한가 봐요. 보통은 올드보이에서 마지막 장면에 나온 라스트 왈츠 많이 트는데 저는 이상하게 올드보이에서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이 곡이거든요. 그 유명한 장돌이 액션 바로 그 장면에 흐르던 곡이고 한번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이너 로닝 플레이스인데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올드보이의 장돌이 액션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이 음악이 훨씬 더 좋게 들리지 않을까. 그 이 뽑을 때도 나오던 음악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다른 음악이고요. 가물가물 해가지고. 장돌이 액션. 혼자 이제 그 장돌이 하나 들고. 롱테이크로. 쫙. 롱테이크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이렇게 쭉 앞으로 나가는 그 장면에 흐르는 아주 비장한 곡입니다. 약간 지금 조금 더 노을이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장돌이가 있으면 들고 듣는 건 어떨까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웃어라. 여기 들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절대 뭐 하지 말고 들고만. 올드보이 사운드 트랙에서 In a Lonely Place 들으셨습니다. 이마 전 작가님 어떠세요 곡? 굉장히 아쉽게도 지금 듣는 현장에는 장돌이가 없어가지고 듣는데 100% 다 느끼기는 힘들었는데 지금 밖에도 막 어둑어둑해지고 되게 쓸쓸해지는 그런 노래예요. 트럼펫이 굉장히 심감을 울리네요. 그게 딱 잔잔하게 나오는 게 제목은 몰랐지만 들으니까 아 이 노래 아 장돌이 아 롱테이크 이렇게. 연결이 다 되네요. 이해진 님이 장돌이 액션 생각하면서 듣겠습니다. 이게 딱 들으면 바로 장돌이. 곽효신 님께서도 와 이거 들어본 거네요. 엄청 비장함이 느껴지던데 선곡 좋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 곡을 제일 추천하는 건 해질녘에 운전하면서 강병북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방향까지요. 그래서 노을을 보면서 이거 차 안에서 들으면 이게 기분이 묘합니다. 그럼 또 눈물이 날까요? 아니 눈물보다는 행선지를 바꾸고 싶어지는. 속초로요? 어디 딴 데 정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면 그냥 어디 다른 곳이든 가게 만드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디론가 그냥 떠나버리고 싶어지는. 네. 여행을 나만을 위한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거는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 들으면 더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 잡지 타임아웃이 지난해 발표한 만화 원작 영화 베스트 50 중에서 10위에서 6위 소개해드렸고. 5위부터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5위가 스파이더맨 2예요.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샌네이미 감독이 만든 스파이더맨 시리즈. 네.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 스파이더맨 시리즈. 요즘 나오는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만. 저에게도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샌네이미 감독의 시리즈. 작가님도? 네. 이말련 작가님이 토비 맥과이어만이 진정한 스파이더맨이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저도 사실은 그쪽에 가까워요. 그런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렇죠. 내녀칭도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앤드류 가필드는 약간 대학생 느낌이고. 실제로 대학생이기도 했죠. 영화 속에서. 그리고 약간 지금 연기하는 톰 홀랜드는 약간 너무 어린 느낌이고요. 저는 사실 토비 맥과이어가 정확히 뭔가 사춘기 청소년의 그 캐릭터에 딱 부합을 해서 저는 토비 맥과이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스파이더맨 1도 아닌 2를 꼽은 거는 그냥 이들의 취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분들이 2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9위에 뽑은 것도 배트맨 2였고요. 이것도 스파이더맨 2고요. 앞으로 발표될 것도 2편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파이더맨은 확실히 문화 박사님 나오는 게 대박이에요. 이게 빌런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특히 이런 영화는 사실은 주인공은 상수잖아요. 주인공은 상수로 늘 존재하는 사람이고 시리즈마다 악당이 변수인데 악당이 어떤 악당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시리즈의 성패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파이더맨 샘네미 감독의 1, 2, 3 시리즈도 그런 점에서 특히 좋은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무척 반가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2가 전체 50편 중에 5위를 차지했고요. 4위를 차지한 건 역시 헬보이 2 골드나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헬보이 2 재밌나요? 네. 그 길레르모 델토로 감독이잖아요. 이분이 미술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예술이죠. 특히 2는 거기에 고블린 시장이 나와요. 어? 스파이더맨에도 나와요. 고블린.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에요. 마켓이 나오는데 그 어떤 영상미가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레르모 델토로 감독은 작년인가요?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쉐이프 오브 워터를 만들었고 그전에는 파네미로라는 작품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퍼시픽 림이라는 할리우드 블록버스도 만들었고. 로봇. 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 영화 중에 특히 좋아하는 게 헬보이 시리즈거든요. 헬보이를 연기한 배우 롬 펄먼이라는 배우. 누가 봐도 헬보이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얼굴을 타고난 그 배우와 헬보이의 조합이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헬보이 시리즈가 4위나 있다는 사실에 이 리스트를 특히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됐고요. 그런데 3위가 좀 약간 뜻밖의 뭐냐면 3위가 스코필그림이라는 작품이거든요. 호주 아니 아니 캐나다 만화 아닌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못 봤어요. 저도 이 영화를 못 봤는데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갑자기 3위를 차지한 거는 어디서 갑자기 3위가 됐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기사를 꼼꼼히 보니까 이 타임아웃이 뽑은 리스트 50편을 같이 뽑은 사람이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에요. 타임아웃이라는 잡지에 영화 담당 기자들과 플러스 영화를 만드는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 함께 뽑은 리스트인데 스코필그림 영화가 에드가 라이트의 영화입니다. 자기 영화를 본 거예요? 물론 저는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봤다면 그거 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으나 영화를 안 본 입장에서는 스코필그림이 물론 좋은 영화이면 틀림없을 것이나 3위를 차지하는 데에는 함께 고생해서 50편을 뽑아준 에드가 라이트 감독에 대한 일종의 배려가 아닐까 그런데 그 감독님도 뽑는 데 영향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기 걸 원래 1위로 올려놓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자기 거라서 더 낮췄을 거예요. 3위도 높은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1위로 넣었을 것 같아요. 염치없게? 성격인데 저 같은 성격은 한 10위권 밖으로. 바깥으로. 12위나 11위 정도로 약간 좀 눈치를 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저는 못 봤지만 영화 분명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최근 작 중에 한국에서 인기 얻은 게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작품이었거든요.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를 워낙 잘 만드는 사람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못 봤지만 3위를 차지한 스코필 그림이라는 작품도 분명히 좋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맛있을 것이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건 이거 보고 약간 갑자기 추억이 생각나서 악기랍니다. 엄청 유명한. 그렇죠. 이게 1988년 작품이고. 저는 사실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그때 해적판으로 돌던 걸 봤던 기억이 나서 이게 원작 만화가 따로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림이 너무 대박이 되었는지. 그렇죠. 그런데 이 악기라를 뽑은 이 타임아웃 영화 기자들이 뽑은 이유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들은 서양 사람이잖아요. 서양인들에게 어쩌면 최초의 임팩트를 준 최초의 충격을 준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그런 이유로 아마 더 크게 기억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악기라라는 작품이 2위를 차지했고 1위를 차지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역대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슈퍼히어로 물과 또 수많은 그래픽 노블 원작 영화와 이걸 다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작품은 슈퍼맨 2. 아 그 클라크. 1980년. 아 그 옛날 슈퍼맨 2요? 네. 크리스토 폴 리브 배우가 출연했던 바로 슈퍼맨 2를 최고의 작품으로 뽑으면서 그들이 어떤 이유를 됐냐면 지금 막 슈퍼히어로 영화가 붐이잖아요. 어쩌면 이걸 그러니까 코믹북에만 존재하던 슈퍼히어로를 영화로 옮겨서 이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영화에서도 마법을 부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최초의 성공 사례가 슈퍼맨 시리즈다. 문을 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슈퍼맨 시리즈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슈퍼히어로가 영화가 가능한 거다라는 평가와 함께 슈퍼맨 2를 전체 리스트 중에 1등으로 뽑았습니다. 진짜 꾸준하게 2만 고르네요. 그러니까요. 배트맨 2, 헬보이 2, 슈퍼맨 2. 혹시 신과 함께 2는 없나요? 신과 함께 2는 일단 50위권 안에 있었나요? 51위 정도인 걸로. 아무래도 없었던 거군요. 사실 열심히 봤는데 신과 함께 시리즈는 안타깝게도 영국에 있는 타임아웃 영화 전문 기자들에게까지는 닿지 않았던 걸로. 안타까운 소식. 분명히 보았다면, 분명히 원작을 보았다면 영화에 어찌 됐든 리스트에는 어찌 않았을까. 지옥 갈까 봐 혹시 안 뽑은 거 아닐까요? 그거는 사실 좀 무서워서. 자, 그러면 김세윤 작가님의 두 번째 추천곡, 헬보이 2 골드나미 OST에 수록된 트래비스의 All I Want To Do Is Rock 들으면서. 이 곡 헬보이 2 보시면 헬보이가 창문에서 떨어질 때 정확히 한 15초 가량 나오는 곡이거든요. 에에에 하는 정도만 나오는 곡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헬보이 2의 15초 나온 그 곡을 오늘 듣고 싶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오늘 너무 이야기 재밌었고요. 정말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저는 진짜 좋은 영화 많이 배우고 이번에 노래까지도 하나 딱 배워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All I Want To Do Is Rock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